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또 적지 않는 세월을 사이비 이단에 몸 담았던 그런 허물 많은 자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찾아와 주셔서 기가 막힐 수렁이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던 사이비 이단 신천지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주시고 또 불러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복음 앞에서 회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사이비 이단 신천지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 또 이 귀한 자리까지 불러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과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원래 장로교 통합 측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 7월 달에 직장을 퇴근한 후에 친구와 만나기 위해서 지하철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만남의 장소가 서울 총신대 이수역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약속 장소에 도착해 보니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출퇴근 시간에 읽었던 성경책을 펼쳐놓고 지하철 역사 안 벤치 앉아서 성경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에게 다가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본인을 소개하기를 안양에 있는 장로교위를 섬기는 집사라고 본인을 소개하면서 잠깐 옆에 앉아도 되겠느냐고 이렇게 접근을 해 오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만났다 하는 또 같은 동력자를 만났다는 생각에 전혀 경계심 없이 또 주의함 없이 그냥 편하게 옆에 앉으라고 권했고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은 성경책을 읽고 있는 제 모습에 본인이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 하는 말씀이 있고 찬성과 가사에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런 가사가 있는데 형제님은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날마다 송이 꿀 같은 말씀을 경험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혹 여러분에게 누가 이와 유사한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경책 읽으면서 송이 꿀 같은 말씀을 경험하시죠? 저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날마다라는 말에 사실 찔리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잘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부분은 송이 꿀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의무적으로 읽을 때도 있고 또 읽다 보면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을 대할 때는 이해가 안 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저는 솔직하게 제 성경관을 저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마치 당연한 얘기를 들었다 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성경책을 잠깐 빌려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빌려드렸어요 그분이 성경고자를 하나하나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말씀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을 읽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송이 꿀 같은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읽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성경고자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성경고자를 다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주로 빛과 어둠에 관련된 구절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저에게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연계에 보면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서 빛이 비추면 어둠이 다 빛 앞에는 떠나가게 되고 또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물이 밝히 드러나게 되고 또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적인 빛과 어둠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니까 영적인 빛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적인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셨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무지하고 어두운 심령에 생명과 깨달음을 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음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둠의 자식으로 정제가 된다는 내용으로 저에게 비유풀이라는 것을 한 20분 정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그 성경 해석을 제가 곰곰이 들으면서 솔직하게 말입니다 제가 그분의 그 해석이 성경 풀이가 옳은지 그른지 이런 분별력, 판단력은 저에게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그때 신학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었고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분의 설명이 맞는지 틀린지 이런 분별력은 지각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냥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참 이분이 나름대로 성경을 논리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세상의 이치를 빗대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하는구나 제가 듣기에도 귀가 솔깃한 정도로 그렇게 아주 점잖게 논리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논리에 제가 마음이 동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적인 욕구가 아주 강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논리에 제가 사실은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든 생각이 뭐냐 이분은 참 집사님 치고는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셨다 저는 그 당시에 외운 구절이 요한복음 3장 여러분들 다 아시네요 모든 기독교에 있는 그 구절 다 외우고 있잖아요 저는 그 구절은 정확히 외웠는데 이분은 제가 만난 집사님 치고는 성경 구절을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에 놀렸어요 사실은 도전도 받았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은 어디서 이렇게 성경을 논리적으로 공부를 하셨냐고 섬기시는 그 안양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하신 거냐고 물어봤더니 섬기는 교회에서 배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디서 배우셨냐고 재차 물어봤더니 그 배우신 곳을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명함을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번 더 전화 와서 만나게 됐고 식사도 같이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전화가 와서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나한테 어디서 성경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웠는지 물어보지 않았냐고 거기를 소개해 주고 싶은데 가볼 의향이 있냐는 거예요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뭐 바쁘지만 한 번만 가보겠다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간 곳이 서울 용산구에 있는 무려 성경신학원 센터였습니다 다 보니까 저녁 7시 반 직장 퇴근 후에 7시 반 정도 제가 들어갔는데 수강생들이 한 3, 40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책글상에 앉아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한 번 듣겠다고 하고 저는 한 번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듣는데 그 성경 공부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수강 신청서를 썼습니다 6개월 듣기로 한 번의 수강이 6개월로 이제 결심이 바뀐 거예요 직장 퇴근 후에 매주 월, 하, 목, 금 일주일에 4번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주 깊이 빠지더라고요 제가 숯본지가 마치 물을 빨아들듯이 깊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두 달 정도 배우고 나니까 한 두 달 정도 배우고 나니까 제 신앙이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바뀌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제 신앙이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변질돼 가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좋은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난 건 뭐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제 자세예요 목사님 시선을 자꾸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중에 자꾸 성경만 뒤적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스러웠던 목사님의 메시지가 어느 주일날은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몰각한 목자, 사탄의 목자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같이 신앙하던 지체들이요 말씀도 모르고 비유풀이도 모르고 예언서도 모르고 게시록도 모르고 진리도 깨닫지 못한 그런 불쌍한 지체들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비판이 되니까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나 아니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섬겨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두 달 정도 지나니까 그 무려 성경 신학원 센터에서 이제 강사, 전도사들이 잘 따라오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자기들의 본심, 흑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오늘날 기성교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내교, 순복음이라는 기존 교회들은 다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다 귀신의 처소고 만국이 다 비진리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어두운 밤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구원이 있는 교회 하나를 세웠는데 그곳을 비유로 말하면 높은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새하늘 새 땅 줄여서 신천지라는 겁니다 거기에 한 목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게시받은 한 목자, 이긴자, 증인, 세요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보혜사, 그리스도 이 시대 구원자 한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 교회를 나와서 시온산으로 이렇게 교적을 옮기고 교회를 옮겨야 될 때라는 거예요 거짓 목자를 버리고 참목자가 있는 신천지로 교적을 옮기라는 거예요 그걸 그들의 용어로 뭐라 하느냐? 유월, 유월 이런 용어를 씁니다 영적 유월 이런 용어를 씁니다 저보고 영적인 유월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황당한 얘기를 아는 지인이 했다거나 모르는 사람이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무반응 많이 계실 거예요 그냥 그런 얘기 듣고 아마 여러분이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그런 말을 하면 강한 거부감이 생겨야 될 겁니다 아이고 말 같지 않는 말을 하시네요 하면서 강한 거부감 부정하는 마음이 생겨야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아는 지인 같으면 이 사람이 이상한 이단에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빨리 섬기는 교회에 와서 목사님한테 아는 그 사람을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상담소 연결해서 빨리 빼내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 행동을 취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거부감을 느끼셨을 텐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의 그 흑심을 듣고 노골적인 그 황당한 표현을 듣고 저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강한 거부감이요? 괜찮습니다 저는요 거부감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 말이 맞다고 인정이 되고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2, 3일 정도 고민하고요 제가 섬기는 그 장로교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 주변에 가까운 개척교회가 있어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그 개척교회를 돕겠습니다 그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저는 장로교회를 나와서 신천지로 교적을 옮겼습니다 신천지에서 그렇게 핑계로 나오면 제일 편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자세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다 그런 식의 핑계로 신천지로 넘어갔습니다 이사 가야 된다 직장 때문에 멀어졌다 가족 중에 누가 개척을 해서 도와야겠다 누굴 전도해야겠다 이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신천지로 다 교회를 옮겼습니다 저는 신천지 그렇게 거부감 그들의 그 너골적인 표현을 듣고 거부감이 안 생기고 그렇게 그들의 말대로 동주한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 여러분처럼 강한 그런 말에 거부감이 안 생기고 동의가 됐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 달 동안 매주 월, 하, 목, 금 하루 두 시간 반 동안 뭘 냈습니까 제가? 무려 성경 신학원 센터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란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부감이 느껴지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동기로 성경 공부를 했을까요? 저는 이런 동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차피 평생의 신앙 생활을 할 것 기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고 신앙을 하면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하지 아니할까? 이런 동기로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두 달 동안의 그 성경 공부는요 저의 지각을 이미 망가뜨려 놨습니다 분별력을 잃게 했습니다 분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흑심을 듣고도 동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된 성경 공부가 여러분 영혼에 미치는 치명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밖에 검증되지 않은 성경 공부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 공부란 말은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바른 성경 공부인지 그릇된 성경 공부인지는 여러분이 반드시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관이 바뀌니까 구원관도 바뀌고 영생관도 바뀌고 신앙관도 180도 바뀌더라고요 말 같지 않는 말도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관이 바뀌니까 그 말 같지 않는 교주도 구원자로 믿어지고 메시아로 믿어지더라고요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게 그들의 영생교리입니다 그것도 믿어지더라고요 성경관이 바뀌니까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옳은 성경 공부는 여러분의 믿음과 구원을 확증할 겁니다 저는 신천지 미혹되어서 교회를 옮기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저는 다니던 직장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줄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이 어렵게 직장을 내갔는데 사직서를 냈습니다 왜 사직서를 냈느냐 하면 신천지 가서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다 보니까 지금은 직장 다닐 때가 아닌 거예요 대학생 같으면 대학생들 같으면 학업에 막 열중할 때가 아닌 거예요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충실한 사람은 신천지 가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천지가 요구하는 믿음이 없는 거죠 신천지가 요구하는 믿음은 신천지 역사를 위해서 14만 4천을 포교해서 신천지를 완성하는 그 역사를 위해서는 기꺼이 직장도 포기하고 학업도 포기하고 이혼을 해서 가출을 해서라도 그들은 거기에 올인하게끔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게 신천지가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강사 교육을 받고 94년도부터 신학원 센터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96년도에 서울 금천구 요한지파 금천교회를 개척을 해서 2006년까지 14년 동안 적지 않는 세월을 사이비이단 신천지에 몸담으면서 그것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교주에 수족이 되어서 종로롯을 했습니다 이런 허물 많은 자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가 14년 동안 믿고 가르쳤던 신천지 핵심 교리가 있는데 그게 실상 교리와 영생 교리입니다 근데 그 실상 교리, 영생 교리가 비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이라는 사실을 저는 14년 만에 주님의 은혜로 눈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앞에 양심 선언을 하고 2006년 말에 신천지를 탈퇴하게 됐습니다 한국교회의 암적인 존재죠 개인적으로는 영육을 피폐케 하는 조직이죠 가정을 깨뜨리는 조직 아닙니까? 이혼을 조장하고 가출을 조장하는 이런 사이비 집단은 이건 종교도 아니라 이건 사교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천지와 싸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평일날은 주로 저희는 상담을 합니다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을 대상으로 핵심시키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은 세미나를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저희 이단 전문가들이 이단 상담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여전히 해마다 적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사이비 이단 신천지에 넘어간다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올 때 신천지인이요 전부 합쳐서 12지파 합쳐서 약 4만 5천명의 인원이었습니다 그게 23년동안 미혹한 수예요 그런데 고작 6년, 7년 만에 여러분 신천지가 그 수를 배가시켰습니다 작년 그들의 교인 수를 보니까 10만 2천명입니다 부산 경남권에는 12지파 중에 두 지파가 부산 경남권을 포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본부가 다 어디 있느냐 부산에 있습니다 하나는 하단에 가면 야고부 지파가 있고 하나는 광안동에 가면 안드레 지파가 있습니다 이 두 지파의 인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두 지파에 속한 인원이 만 6천명입니다 울산은 안드레 지파에 속한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1만 5천에서 2만 명이 여전히 신천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인들이 처음에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포섭했습니다 지금은 불신자의 비율이 50대 50입니다 기독교인 50 불신자 50이에요 그러나 신천지 교인 중에 70%는 다 누구냐? 바로 정통교에 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내교, 순복음 다니던 우리 옆자리에 앉아있던 우리 형제여 자매들이었어요 여러분 해마다 새가족 초청해서 전도해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여러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 여러분 그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해마다 한 열댓 명씩 전도하시죠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또 우리가 헌신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전도한 그래서 교회란 울타리 속에 들어온 양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양 때 아닙니까? 주님, 목자되는 주님을 따른 양인데 이 울타리를 말입니다 1위가 교묘하게 허물고 넘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양의 탈을 쓴 1위가 돼서 겉은 양이죠 양이에요 속에는 노략질한 1위예요 1위가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서 양들을 늑탈해 간 겁니다 여러분 사이비단 신천지에 빠진 사람 70%는 바로 교회가 잃어버린 양입니다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해서 잃어버린 양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누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불신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지상명령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불신자를 신자로 신자를 교회에서 잘 양육해서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양을 찾아와야 됩니다 사이비단에 빠진 사람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야구보소 5장 19절 20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안에 왔다가 진리 안에 왔다가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러분 사이비단에 빠져 있는 사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회심시켜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잃은 양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들은 다 우리의 친척이고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형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회마다 경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단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또 이런 세미나도 하시고 주보에 강고를 내시면서 이단 신천지를 경계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넘어가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무관심인 것 같습니다 무관심 무감각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아직까지도 신천지 이단의 문제가 나와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냥 삼자의 입장으로 객처럼 강 건너 불구용하는 식으로 이 이단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단과의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타인의 전쟁인 것처럼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걸 쉽게 말하면 나는 절대로 사이비단 같은데 안 갑니다 목사님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웃에 섬긴 이웃 교회를 다니는 김집사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아니면 누구는 새신자니까 혹 넘어갈지 몰라도 나는 제자훈련도 받았고 나는 집사고 나는 권사고 나는 누가 무슨 말 해도 사이비단 신천지 같은 데는 안 갈 거라는 생각을 내 가족은 내 교훈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죠? 그게 문제라고요 그런 생각은 여러분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안 가 이런 생각보다는 이것이 더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저를 따라 한 번 복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나도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이비단에 혹할 수도 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도대체 신천지는 어떤 사람이 가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든지 갑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깨어있지 않으면 저들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는요 전직 목회자도 있고요 신천지는 전도사도 있고요 전도사는 하도 많아 수도 못 셉니다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새신자도 있고 모태신앙도 있고 여러분 다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관심을 여러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마태부금 2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감남산에 계실 때 제자들이 종용히 와서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이 마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이 마신과 세상 끝에 징조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의 첫 답변이 여러분 뭡니까? 난리 난다는 겁니까? 기근 지진이었습니까? 그 이전에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뭘 주의하라고요? 미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죽순처럼 많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저 그리스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이비단은 신천지만이 아니잖아요 정말 관심 있게 보시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단에 속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들어본 일 있죠? 안상옥 증인회입니다 안상옥이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그 부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거기는요 200만이 넘었습니다 교회 수가 세계적으로 2,200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만하지 않습니다 몰몬교, 안식교, 구원파 구원파는 또 얼마나 파벌도 많습니까? 박옥수파, 이오한, 권신찬 여러분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 이단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화 승인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때의 징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이렇게 많은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단을 경계하는 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여러분 초대교회 편지 보낼 때 서신서에 꼭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게 뭡니까? 바로 저크리스도 거짓 선생의 문제였습니다 왜? 고린도교의 교인들이 그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용납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경계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고린도우서 11장 4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우서 2장 1절에서 저 민간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문제는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어서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밖에도 있는데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미혹하느냐? 베드로우서 2장 14절 보니까 구세지 못한 영혼을 미혹한대요 교회 안에 구세지 못한 영혼 1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뭘 준다느냐? 자유를 준대요, 자유를 여러분, 자유 얻었어요, 자유 얻어야 돼요 대답이 이렇게 흐리지요? 자유 얻었어요, 자유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자유를 얻으신 겁니다 죄의 종로로 사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이미 자유한 거 아니에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를 얻어야 된다고 우리는 이미 진리 안에 자유 얻었다고 믿고 있는 우리에게 와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또 다른 진리가 있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은비한 비밀 또 다른 뭔가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른 얻어야 될 구원과 자유가 있다고 그들은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자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성경 갖고 미혹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경기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또 끊임없이 교회에 편지할 때 사도들은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영지주의자들, 에비언주의자들 다 경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그때처럼 경기하는 건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관심에서 벗어나시면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깨어있어서 여러분 영혼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킨다면 말입니다 더 이상 신천지가 와 있어도 와 있어도 미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4년 전에 부산 상담 때문에 올 일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서울에 있을 때인데 잠깐 내려왔는데 지하철을 환승을 하는데 서면역에서 환승을 하는데요 먼 눈에는 머마 보인다고 저는 꼭 그게 보여요 그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은요 제가 당해봤잖아요 어떤 자매가 열심히 성경 들고 어떤 형제한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담 때 뭐 사람이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고 뱀이 그 뱀이 아니고 어디서 막 듣던 얘기잖아요 제가 가든 걸음을 멈추고 유심히 지켜봤죠 아니나 다를까 이 자매는 신천지인이고 형제는 대전에서 친구 만나러 왔다가 지하철 서면역에서 딱 걸린 거예요 형제의 눈을 보니까 이미 맛이 갔어 이미 호흡해서 자기 전화번호 적어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형제한테 그랬어요 형제님 방금 만난 저 자매는 신천지인이라고 지금 이건 신천지 성교리 신천지 미혹 교리에 걸리신 거라고 이렇게 신천지들이 미혹한다는 걸 교회에 섬기는 교회에서 못 들어봤냐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말 안 한 교회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말했는데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자기 문제 아니니까 관심도 안 가진 거죠 얘기 안 하셨겠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대구에 경북대 법학과 학생이 신천지에 미혹이 됐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우리 부산 상담소에 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형제님 섬기는 교회에서 신천지 포서법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까? 하니까 자기 한 시간 반짜리 풀 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대로 당하신 거 아닙니까? 하니까 똑같이 당했대요 근데 왜 분별 못하셨어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당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런 식입니다 정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에 잘 넘어가는 이유는요 사이비단 신천지의 그 교묘한 포교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들의 포교법은 좀 더 정확한 디테일한 포교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천지 그 모순된 성경 공부의 모순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천지인 줄 알고 성경 공부해서 넘어간 사람도 있어요 신천지 알아 근데 성경 배워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미혹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부인이 신천지 빠졌어요 남편이 이제 그 부인을 빼내기 위해서 설득한 거예요 설득이 되나요? 안 되죠 부인이 도리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나보다 성경도 많이 읽었고 직분도 먼저 받았고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 신천지 센터에 와서 무조건 이단일 하지 말고 한 번만 성경 공부해 보고 뭐가 틀렸는지 성경적으로 얘기해 주면 자기도 신천지 나오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와서 분별해 주면 내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 내가 당신 빼내야지 하고 싸우러 갔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거예요 자기가 성경 공부하고 자기가 혹해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적을 모르고 달려드시면 안 됩니다 그건 용감한 게 아닙니다 용기가 아닙니다 무모한 거예요 여러분 적의 미혹 교리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히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을 향해 우리가 대적할 수 있고 또 빠진 사람을 핵심시킬 수도 있지 그들의 미혹 교리도 모르면서 그냥 용기만 갖고 싸우러 가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전시입니다 전시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 때 어떻게 해서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냥 나가자 그러면 그냥 뛰어나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에베스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입으셔야 됩니다 무장하고 나가셔야 이길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포교법을 좀 잠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패턴으로 사이비단 신천지인으로 변질돼가고 신천지의 포섭이 되는 겁니다 신천지는 여러분을 포섭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섬기는 교회는 어디고 신앙연수는 얼마 됐고 맡은 직분 직책은 뭐고 여러분은 뭐에 지금 관심 있는지 여러분의 혈역형은 어떤지 왜 혈역형별로 접근법이 달라요 던지는 멘트가 달라요 신천지가 많이 쓰는 게 설문조사 아닙니까? 성격유형검사, 행동유형검사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짜라고 하지 마세요 MBTI, 애니어그램, 디스크, 미술심리치료, 도형그리기, 우울증 테스트 요즘은 우울증 테스트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배려해 빌 걸 다 합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스트레스 있어 없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걸 테스트해가지고 어디로 연결하느냐 힐링티, 힐링스쿨에 연결하는 거예요 전문 상담가한테 힐링해 주겠다고 여러분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그들이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요즘 미혹의 코드는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 문화 공연을 통해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는 누가, 모르는 누가 연극, 뮤지컬, 바울의 일대기 공연한다고 뮤지컬 보러 가자고 연극 보러 가자고 영화 보러 가자고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티켓을 샀어 공짜래 가야 돼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부산의 모 대학의 뮤지컬 학과에 저희는 10명, 10명 정도가 신천지인이라고 명단을 받고 교수님한테 의뢰를 했더니 그게 기독교 대학입니다 근데 교수님이 확인해 보니까 20명이 넘어요 20명이 그 뮤지컬 학과의 그 선후배 관계 속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다 포섭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 대학의 연극, 영악가 다섯, 여섯 명이 미혹됐고 여러분 그들이 그런 인재들을 미혹해서 뭐 하느냐? 연극, 공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프로처럼 잘하죠 교수님을 여쭤보니까 다 똘똘하고 잘하는 친구들이래요 그런 애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보를 먼저 수집합니다 정보 수집은 가장 많은 방법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누가 신천지에 미혹됐다고 가정합시다 그 한 사람을 앉혀놓고 신천지인은 뭐 하느냐?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지인, 단 기독교인 먼저 모든 지인들의 개인 정보를 조사하는 겁니다 이름부터 해서 핸드폰 번호부터 해서 요즘은 카톡에 다 떠요 안 떠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전화하고 아는 척하고 여러분 기독교인 사칭하고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미혹된 사람을 통해 모든 가족과 친척과 같이 신앙했던 교우들, 친구들 그들의 개인 신상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의 기도 제목, 그 사람의 최근에 뭐에 관심이 꽂혀 있는지 이런 관심사를 파악해서 그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정보 수집을 통해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이 관계 형성을 두고 뭘 아느냐 신천지 용어로 섭외라 그러면 섭외 이게 관계 형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알고 접근한 거예요? 모르고 접근한 거예요? 나를 너무 잘 알고, 나의 성량을 너무 잘 알고 접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해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천사처럼 잘해줍니다 물심양면으로 교회에서 사랑 많이 받으시죠? 그것의 두 배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한번 쉽게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자, 여기에 멀어 보이죠?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면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나에 대한 정보를 이미 신천지가 다 파악을 했어요 어떻게 파악했다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가족, 친척, 친구, 같이 신앙했던 교우, 아는 지인을 통해서 파악한 겁니다 그리고 그 파악된 정보를 가지고 신천지가 나를 뭐 하느냐? 추수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뭐라 사칭하느냐? 추수꾼이라고 해요 추수꾼 나를 열매맺기 위해서, 쉽게 말해 포섭하기 위해서 그들 입장으로 말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3명에서 7명이 팀을 만듭니다 한 명이 접근하는 게 아니고 팀으로 접근합니다 각자 컨셉을 정하죠 A라는 신천지인은 나하고 길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B는 커피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호별 방문한 것처럼 우연은, 우연히 만난 것처럼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만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만남이요?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 누구만 우연이냐? 나만 우연이에요 이들은 계획한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를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우리 생각을 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나도 곧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고 그들은 그렇게 유도를 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니고 신천지인들이 여러분을 포섭하려고 작당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접근한 문제는 나를 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가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육체의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이성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면 자녀 독서 지도사 연결해 주고 심리 상담 전문가를 연결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건강 전문가를 연결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문제예요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때로는 여러분 꿈을 갖고 접근하기도 합니다 꿈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계속 성경 구조를 보내주면서 묵상하라고 그러고 기도 제목 물어보면서 같이 기도해 주고 늘 이렇게 잘해 줍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여준 게 있다 그러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궁금하잖아 우리는요 궁금하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무슨 꿈이냐고 이럽니다 이들이 집사님이 내 꿈에 나타났는데 집사님 앞에 두 구리의 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이 왼쪽 나무를 붙들고 하염없이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나무를 보니까 밑이 다 썩었더라는 거예요 집사님이 썩은 나무를 붙들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옆에는 아주 건강하고 쌩쌩한 나무가 있는데 그거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꿈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몽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금 영적으로 집사님 뭔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행여나 잘못 선택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 문제 때문에 자녀가 지금 저렇게 성격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자녀가 공부를 안 하고 남편이 저렇게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거 꿈 꿨을까요? 안 꿨을까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건사님은 제가 이 꿈 얘기하니까 자기가 만난 누가 있는데 이런 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른 꿈이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신천지가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니 저한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만 가르치면 하나만 기억하는구나 야 이렇게 사람이 지각이 없구나 어차피 거짓말인데 꿈의 레파토리는 다양하겠죠? 그럽니다 여러분 우연히 여러분이 커피숍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누가 다가왔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합시다 혹시 교회 다니시지 않냐고 혹시 집사님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했다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세요? 나 어제까지만 다녔다 그럽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죠? 어 예 당연히 얘기하죠 우리는 그럼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역시 그러셨군요 그럼 물어보죠 뭐가요? 그럼 자기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경험한 은사를 얘기하고 이러면서 제가 커피를 마시다가 밥을 먹다가 집사님이 딱 여기 앉은 모습을 무심코 딱 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몇 년 전에 이런 체험을 했는데 그때 받은 은사가 예언의 은사와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선물로 하나님께 그런데 집사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강한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집사님 혹시 최근에 이러이러한 기도한 적 없습니까? 자녀가 지금 학업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지금 사업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 보니까 지금 머리가 엄청 아프시네요 진짜 머리 아파 집사님 우울증이 많네 내 문제를 정확히 맞춰 내 문제를 귀신같이 맞췄어 귀신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예언의 은사와 투시의 은사를 받았대 이 사람은요 나를 정확히 알아맞혀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붙이셨구나 이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야 이거 완전히 사이비단 신천지 수법이구마 이렇게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후자처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수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그들의 은사와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을 뭐하느냐 의존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못 부딪히는 거예요 왜? 이들은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의 해결책까지 얘기해 주거든요 이러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또 누군가를 우연히 매칭시킵니다 우연히 여러분 우연히 운동하러 갔는데 두 사람이 운동하러 갔는데 거기서 아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아이고 사모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둘이 운동하러 가는데 우연히 운동하는 데서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모님 여기 어쩐 일이시냐고 선교사님 여기 어쩐 일이시냐고 그럼 선교사가 또 이럽니다 아 제가 가나에 선교하다가 안식년을 맞아서 들어왔습니다 진짜 안식년 맞아 들어오신 선교사님도 계시지요 그러나 이거는 신천지 수법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에게 이 선교사를 소개해 주는데 이 선교사님의 신앙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분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교회도 나가기 싫고 예수도 믿기 싫고 나중에 우울증까지 해서 자살하고 싶었을 때 어느 분 소개로 이 사모님 선교사님 만나서 기도받고 내가 영적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예수 믿는 걸 핍박하더니만 선교사님 소개해서 기도받더니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기도의 능력자라는 거예요 집사님도 자녀 문제 있으니까 내가 선교사님 소개해 줄 테니까 기도 한번 받아보라는 거예요 기도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요 목사님 받지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주보에다가 강구하시잖아 받지 마시라고 이런 식의 매칭이라고요 매칭이 벌써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해서 큐티를 하자고 그러고 어 성경이 읽어지네 프로그램을 하자고 그러고 다 도용하고 사칭하는 겁니다 또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러고 성경 통독하자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하느냐? 성경 공부로 유도하는 걸 두고 뭐라 하느냐? 바로 보금방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금방 해볼까? 보금방 이게 뭐냐? 개인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집이나 사무실이나 스터디 룸 같은 데 빌려가지고 공간이 있으면 거기 모여서 뭐 하느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경성대 부산 경성대 앞에 가니까 노래방이 있다가 안 돼서 이사를 갔어요 노래방 건물을 그대로 얘들이 신천지인들이 들어가서 그걸 임대해가지고 거기다가 노래방 안은 뭐가 잘 돼 있습니까? 노래방은 방이 칸칸이 돼 있죠? 방음이 잘 돼 있죠? 거기 인테리어만 조금 수정해가지고 거기서 뭐 하느냐? 칸칸이 방마다 보금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래방 이름이 외부에는 뭐냐? 쨉꼬리 노래방이에요 쨉꼬리 노래방 겉은 쨉꼬리 노래방에 들어가 보면 뭐냐? 신천지 보금방이에요 동네고 온천동에 가면요 1층이 씨저스 노래방입니다 문 열고 뒤가면 신천지 센터예요 위장교회 차려놓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수정교회 대한예수교 장로의 섬기는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의 행복한 교회 각양 장로교 4층에서 그들이 위장교회를 만들어 놓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천지 교리를 이제 맛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신천지라는 거 밝힐까요? 안 밝힐까요? 여러분이 가만히 보니까 다 수법이 신천지야 그래서 혹시 집사님, 집사님 신천지지? 선교사님 신천지시죠? 이렇게 여러분이 분별했다 합시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눈치도 빠르시니 어떻게 아셨어? 이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인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포섭하고 미워갈 때 신천지인의 특징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천지는 거짓말과 연기력이 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신천지는 거짓말과 연기력이 탁월하다 하는 말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신천지라는 걸 분별하고 얘기해도 그들은 자기가 철저히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성경적으로 잘못된 게 뭐가 있냐고 성경적으로 틀린 게 뭐가 있냐고 성경적으로 틀려야 이단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가 이렇게 개인 보금방을 할 때 훌륭한 선교사나 사모를 통해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거 철저히 비밀을 지켜야 된다고 이거 숨겨야 되고 이거 감춰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숨기고 감추고 비밀을 지키라 그럴까요? 목사님, 교회 식구들 그리고 가족들, 친구들에게 철저히 비밀을 지키라 그럽니다 그걸 그들 용어로 입마금이라 입마금 입조심시킵니다 근데 입마금 할 때 꼭 뭐 갖고 미혹하느냐 성경 구절을 갖고 마치 비밀을 지키고 숨기고 감추는 것이 성경적인 양,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그렇게 미혹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구절로 설득시킵니다 여러분을 이런 말이 있어요 자만서 12장 23절 보면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고 슬기로운 자 되실래요? 미련한 사람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다는 거예요 마태 13장 44절 인용하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아 같은데 이를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보아를 발견하면 숨겨두라고 주님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됐을 때 밭을 사서 내 소유가 됐을 때 자랑해야지 발견했다고 자랑하면 사단 마귀가 와서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 해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을 성경 구절로 설득합니다 여러분 눈빛을 보면서 설득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끊임없이 체크하면서 미혹합니다 이렇게 해도 막 의심의 눈초리하면 또 미가설을 찾습니다 너희는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품 안에 있는 여인에게도 입의 문을 삼가하라고 믿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한 입을 쓰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입조심해라는 거예요 입의 문을 삼가하라고 그랬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구절로 설득하면 거기는 100% 신천지입니다 아 전 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릇 해석해서 여러분의 지각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자와 매칭하는 것이 보금방의 특징입니다 관계 맺은 사람이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훌륭한 누구를 소개해서 보금방을 가르치려면 보금방 교사 자격증 최소한 상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격증이 있는 신천지인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삼자와 매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금방을 거쳐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센터입니다 센터 센터는 신천지 정규 가정 코스입니다 여기는 훈련된 전문 강사들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4번 갑니다 월, 하, 목, 금 4번 수요일, 토요일은 보강, 특강하고 일주일에 4번, 5번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전반이 있고요 오후반이 있고 저녁반 하루 3타임 아니면 2타임은 동일한 강의가 있습니다 하루 3타임, 2타임이 동일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 센터에 가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 큰 흑칠판이 걸려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딱 보여요 여기는 강의실이에요 강의실 센터는 강의실입니다 50명, 100명, 150명이 책글상에 앉아서 공부하는데 앞에 단상에 큰 흑칠판이 있다고요 성경은 반드시 개혁 한글만 고집합니다 개혁 개정 절대로 안 봅니다 왜? 개혁 한글을 봐야 자기 교리와 맞거든요 그리고 강사의 강의가 끝나면 전도사들이 분반 모임을 하면서 그날 배운 걸 암기하게 하고 프린트물을 내주면서 내일까지 외워오라고 그러고 그 다음날 시험까지 보면서 기억하게 합니다 또 배운 걸 스피치를 시켜가면서 그걸 세뇌시켜가는 겁니다 이게 센터 과정입니다 자 근데 이 보금반에서 센터 넘어갈 때 꼭 거치는 단계가 뭐냐 면접을 본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입학 원서를 쓰고 사진 한 장을 제출하고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카피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면접 볼 때 이렇게 직장 다닐 때는 면접 보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 보금방에서 센터 넘어갈 때도 면접 봅니다 근데 이걸 면접 보는 이유가 이 센터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짐을 받고 배운 보금방에서 배운 걸 다시 한 번 복습을 해가면서 철저히 세뇌시킵니다 그리고 어렵게 어렵게 다 합격시켜줍니다 근데 어렵게 합격이 돼야 잘 배우더라고요 쉽게 되면 안 배워요 근데 어렵게 되면 아무나 갈 수 없는 것에 갔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또 끝까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센터에서 이제 신천지인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지각이 없어도 센터에서는 꼭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신천지 교회 가서 그들 식의 예배와 훈련을 받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 훈련 프로그램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신교육도 받습니다 체력 훈련도 받습니다 무박 3일로 정신교육 받기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이런 게 있습니다 송도들을 공원이나 이런 산 같은 데 불러가 두고 저녁 7시에 불러가서 11시까지 훈련시킵니다 뭐 하느냐?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자로 굴러, 우로 굴러 선착순 시켜가면서 그리고 산 정상까지 올라가기 전에 먼저 신천지에서 지은 죄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 안 한 죄, 열심히 말씀 공부 안 한 죄, 누굴 미워한 죄 죄를 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죄짐의 무게만큼 도를 들라는 거예요 양심껏 큰 거 들었던 사람은 그걸 정상까지 들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다가 땅을 파서 누우라 그럽니다 자기 누울 자리 파서 그리고 눈, 코, 입 놔두고 흙을 덮습니다 당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외치라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빼내줍니다 당신 죽었다 살았으니까 이 목숨 누구 위에 드려야 되느냐? 이긴 자 위에서, 신천지 위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비인격적이고 비도독적인 훈련을 시킵니다 이렇게 무장된 사람이 다시 여러분을 포소박이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천지로 넘어가는 변질되는 1년의 과정을 1, 2, 3, 4, 5번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 분별하시는 분이 지각이 있으신 분일까요? 여기는 선견 지명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기는 나중에 알게 되죠 어떤 경우냐? 누가 나한테 다가와서 나를 잘 알아맞추고 신천지 4주 8자도 맞추는 거 아시죠? 보살로 가장한 컨셉도 있습니다 보살, 무실론자한테는 그렇게 접근합니다 4주 8자 맞추면서 진짜 맞췄겠어요? 정보 수집이 힘이겠어요? 정보 수집이 힘입니다 자, 누가 나한테 잘해요? 너무 잘해요? 날 잘 맞춰? 또 사람도 괜찮은 것 같아? 그때 여러분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혹시 거짓말과 연기력이 탁월한 또 내 정보를 이미 내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교를 통해 이미 알고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을 연출한 신천지인이 아닐까 혹시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아니 다를까? 재미있게 같이 등산도 하고 밥도 먹고 재미있게 지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누군가를 연결했어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 하재 교회 밖에서 어떤 신앙의 모임을 하재요 그렇게 제안을 받았으면 그것은 혹시가 아닙니다 뭐예요? 역시입니다 역시 그리고 비밀 지키라고 그러고 삼자매칭 했잖아 이건 신천지 보금방이 틀림없습니다 여기서는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라고 생각 못하면 역시 분별 못하는 거 아시죠? 그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기가 얇고 보이스피싱도 몇 번 속아보고 이런 분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이 이단 문제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영혼과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다 면접 받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니까 칠판이 있어 이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신천지예요 그때는 빨리 여러분 그들이 무슨 말로 여러분 설득하더라도 보따리 사가지고 냉정하게 끊고 섬기는 교회에 와서 숨기지 마세요 여기 가서 공부한 거 죄가 아닙니다 숨기지 마시고 다 상담을 통해 해소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런 언행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하는 사람이 미혹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빨리 목사님하고 상담해서 더 깊이 중독되기 전에 회복시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전시라고 평시가 아닌 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꼭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박수